네 OTT 관련주들 굉장히 요즘에 시장이 커지면서 핫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디즈니가 올 하반기에 국내 상륙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게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넷플릭스 혹은 뭐 디즈니 같은 이런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업체들이 지금 유료 가입자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억 명이 넘는 유료 회원을 확보했고요. 반대로 디즈니 플러스도 런칭한 지 1년 조금 난 지 지났는데 무려 1억 명이 넘는 유료 회원 수가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이치이라는 회사도 무려 1억 5천 명이 넘는 이러한 유료 가입자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시장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국내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기업들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OTT 글로벌 업체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판권을 사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치료한데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바로 초록밴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절실한 OTT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 자체로 봤을 때는 시장의 잠재력이 있는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의 욕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K-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로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데 IP를 확보하는 데에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국내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형 업체들을 판권을 사들이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티빙, CJ E&M에서 운영하는 티빙이라는 이런 서비스도 있죠. 향후 3년 동안에 콘텐츠 및 OTT 사업에 무려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KT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까지 그 이상,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100개 이상의 드라마를 만들겠다, 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초록배미디어 많은 드라마들을 제작했었고요. 예능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제작사 입장에서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진입 라인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2,635원인데요. 현재 가격 충분히 진입 라인 가능합니다. 2,600원, 2,550원까지 2,550원, 2,650원 이 사이까지 충분히 매수하시고 진입 라인 설정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50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가는 3,400원, 3,450원까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 손절 대응은 2,450원으로 설정하시고 제정하셔도 충분히 좋은 전략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